안녕하세요 Y입니다.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인 양현석이 과거 서태지와 아이들에 합류하게 된 이유가 온라인을 통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보통 과거로부터 알고 지냈던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가 뭉쳐 3인저 댄스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양현석과 서태지는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고 합니다. 2012년 양현석은 한 방송에 출연해 박남정과 친구들로 활동할 당시 무도회장에서 서태지를 처음 만났고 서태지가 나이에 춤을 배우기 위해 말을 걸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과거 신하이의 베이스시스트였던 서태지는 신하이 해체 이후 락뮤지션임에도 당시 한국에서 생소했던 랩음악에 섬취했다고 합니다. 랩장르를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댄스그룹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고 춤을 배우기 위해 양현석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양현석은 서태지에게 450만원의 춤 레슨비를 요구했고 3개월치로 한 달에 150만원인 셈으로 심지어 이는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양현석은 방송에서 춤은 이태원클럽에서 배우면 된다고 간단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클럽에 나와 한 달간 가만히 앉아 바라보더라고 했습니다. 당시 나는 춤추는 친구 중에 인기가 많아 거만했는데 서태지가 나에게 춤을 배우고 싶다고 해 레슨비 450만원을 일시불로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양현석이 군대 영장이 나와 의도치 않게 돈을 함부로 해주지 않고 연락을 끊게 됐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춤을 못 추게 되자 몸이 안 좋아져서 약 8개월 만에 의병 제대했으며 양현석은 제대 후 아는 사람 연락처를 뒤지던 중 서태지에게 연락하게 되는데 당시 서태지는 난 알아요 곡을 쓴 뒤 솔로 앨범 준비 중이었다고 서태지와의 제의를 전했습니다. 또 이후 서태지가 먼저 팀을 하자고 제의했고 이준호는 많이 고민했지만 데뷔 한 달 전에 영입하게 됐다며 내가 계속 군대에 있었다면 서태지와 아이들은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진우션과 원타임, 빅뱅, 투애니놈도 없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서워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이후 인생이 180도 달라진 양현석은 래퍼 및 댄서로 이름을 널리 알렸고 서태지와 아이들 해체의 직후에는 잠시 솔로 가수로 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애칭을 본뜬 양군기획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이때부터는 가수, 제작사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양군은 서태지가 양현석을 부를 때 쓰던 애칭이라고 설립 당시 사명은 현기획이었다고 합니다. 양군기획을 거쳐 현재 YG엔터테인먼트가 됐으며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에서 엄청난 성공신화를 써내려갑니다. 그러나 연이웃 논란으로 인해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